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심찰을 준비한 혁신성장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분야를 모셨습니다. 지금 증시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올해 들어서 오면 2차전지 여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2차전지 응용시스템 분야에서 아주 단연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을 모셨습니다. 그린 퍼즐의 정혜문 대표님이십니다. 정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 퍼즐 대표이사 정혜문입니다. 일단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2차전지를 활용한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자동차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를 활용한 시스템은 계속 성장을 할 것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2차전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력 제품은 BMS라는 제품입니다. BMS는 배터리를 관리하고 제어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희는 2018년 11월 BMS 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으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지금 헬스로 보면 2018년 창업했으셨으니까 한 6년째 접어드네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야는 없었습니까? 무지 많았지요. 제일 어려운 것은 처음에는 2차전지를 응용한 시스템, 이 산업이 처음에는 빨리 이렇게 성장할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떤 허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시스템이 시장이 확장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과정들은 굉장히 지난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 또 응용 시스템이 뭔지, 이 기본적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는 1차전지와 좀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1차전지는 제가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2차전지는 충전해서 또 쓰고 또 충전해서 또 쓰고 하는 재사용할 수 있는, 유지를 할 수 있고 리사이클할 수 있는 2차전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2차전지라는 것은 하나의 배터리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보시면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드웨어는 어떠한 것도 스스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시스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장치라든가 부가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하나의 큰 시스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2차전지 응용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응용 시스템,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궁무질하겠네요, 범위가. 네, 맞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와이어리스, 즉 선이 없는, 전선이 없는 무언가를 이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2차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BMS 등 부가적인 장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 퍼즐, 왜 이렇게 그린 퍼즐로 채웠습니까? 이제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이상 현상에 대한 재앙들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워드를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찾았죠. 그런데 그 친환경은 다른 말로 이제 그린이라고 제가 대표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 안을 열어보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퍼즐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 그린 안에서 있는 이 복잡한 퍼즐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린 퍼즐로 명명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신기술을 하려면 이전의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믿음 믿음 하는 차원에서 신뢰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방 가장 기본적인 전제사항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인증과 특허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보유권을 보셨더라고요. 그 사항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이제 제가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BMS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MS는 이제 배터리를 제어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필드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 BMS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된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로지컬하게 저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BMS를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어떠한 수준의 산업이 성숙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증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과연 남들과 같이 조합이 됐을 때 어울릴 수 있는 거냐 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성을 고려했느냐 또 체계적으로 개발했느냐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BMS의 기본 기능이라든가 기본 제품을 한 3년 전에 이제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어느 정도 필드에 내놓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큰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극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국내 인증이 있고 해외에는 해외 인증이 있고 또 각 나라마다 특화된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통과해야만 그들이 이러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한 2년여 동안 노력을 해서 국제 IEC 인증뿐만 아니라 일본 GIS 인증을 저희가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얼마나 안전한 건가 얼마나 체계적인가를 저희가 증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노고를 수고를 저희가 투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발했던 펌웨어 라인 수가 만 라인 만 라인이 넘는 굉장히 긴 라인인데요. 그 라인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정적 분석 툴을 이용해 가지고 다 테이퍼로 만들어서 증빙을 했고 그들한테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시스템 하면 응용이니까 시스템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린포트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치하고 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라는 것을 보면 배터리 세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날로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아날로그 장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운전자는 계기판을 복구합니다. 계기판에 보면 SOC,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아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쭉 선을 따라 가보면 배터리 셀이 있을 텐데 배터리 셀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는 SOC가 몇 프로 남아있다는 숫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누가 바꾸느냐 바로 BMS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를 측정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서 다시 상위 시스템과 통신을 하는 부분이 핵심의 BMS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린 퍼즐의 장점이다. 저희가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이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시든 어떤 걸 이용하시든 간에 무언가가 배터리 잔량이 표시돼야 되고 또 무언가 숫자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는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셀은 아날로그고 그것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과정에 BMS가 개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린 퍼즐의 2차 전자 관련해서는 폭발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좀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 저는 IT 분야에 영업 마케팅 임원으로서 한 1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계기가 되어서 2011년 1월에 2차 전지 응용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스타트업 창업에 저희가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참 많은 환경이 열악하였고 또 많은 정보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저희 연구소에서 물론 폭발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챔버 안에서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듈 등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형 화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화염이 퍼졌고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하는데 수개월이 걸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노이로제에 비슷하게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배터리 셀 자체는 아날로그입니다. 즉 그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배터리에 제가 전기를 충전하면 걔는 무한정 받아들이다가 폭발할 겁니다. 또 배터리에 전기가 들어있는데 제가 어디에 방전해서 쓰고 있으면 무한정 방전하다가 또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이 부분에 중간에 개입하는 게 BMS라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M자요? 그러면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제외하면 왜 컨트롤이 사용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사용할까? 이걸 여쭤볼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명하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매니지먼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표현드리면 더 어울리는 단어가 BCMS 배터리 컨트롤 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통상된 용어가 BMS로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2차 전제하면 리듐, 이옴. 그래서 마치 리듐 이온 배터리를 해야 가장 핫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데요. 이게 리듐 이온을 특별히 배터리를 선호하는 이유, 이런 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많이 대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중에서도 리튬 폴리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 인산철 계열은 중국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출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세적인 것은 리튬을 이용한 그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에너지 밀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중량당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방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밀도가 높으면 충전기를 굉장히 작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전체 운영 시스템에서 작게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량이 중형 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낮다면 이 부분에 저희가 배터리를 싫다고 해도 전비가 안 좋아서 운행 거리가 짧아지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장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말은 등시 이퀄의 고성능입니다. 고성능이 이퀄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위험 관리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가장 관점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BM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기가 꺼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업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전기 백업 관련돼서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그린 퍼즐이 왜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업이라는 용어를 좀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용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라는 것은 정기적인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주력을 해오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저장장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저장장치가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비이클 특히 운행하는 모바일 비이클 측면에 이용하는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 개체가 복잡합니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100% 물론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에너지 저장장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저장장치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특허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 잘 아시는 얘기처럼 리주 배터리, 재사용 배터리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년 후에 전기 자동차에서 나온 배터리를 어떻게 리주, 재사용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리주 배터리가 나와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그 시장에 타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충전된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 시발유로 다시 겸용하는 이런 쪽의 기존 업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형 충전기 이 부분에서 확거되면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관련된 솔루션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셀, 뉴 셀을 가지고 충전기 역할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리유주 배터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재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들려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진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특정 구역 안에 그다음에 충전기가 꽂혀 있는 곳에만 가야지 제가 충전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많은 차들이 직결돼 버리면 저는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형 리유주 배터리 이용한 이동형 충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까 네 본인이 가져갈 수 있고 자율주행에 의해서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충전기 관련해서는 아직 생소하신 분이 많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훌륭한 게 소비자 입장에선 빨리 빨리 즉각 즉각 이렇게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런 걸 좀 체크해서 어려움을 좀 불편을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궁금한 점은 아마 이렇게 업체를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소비자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제 실제 서비스가 가까이 다가와 줘야 되는데요. 어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린 퍼즐은 어떠한 회사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2차 전지 응용 시스템의 소부장 기업입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즉 어떤 최종의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기업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들한테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제공하는 소부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저희도 아이디어도 많고요. 또 시장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과 저희는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업들과 같이 그러한 솔루션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다가움에 따라서 가장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는 이런 기업이 바로 그린 퍼즐이 안 갈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오기까지는 이런 특허라든가 기술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한 20여 명 규모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한 절반 정도는 R&D,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저희 생산 인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 5, 6년 동안 기업을 쭉 저희가 끌어오면서 11건의 특허 출원이 되어 있고 3건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허들의 면면을 보면 뭐 BMS를 좀 선발적으로 어드밴스된 기술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BMS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리즈 배터리에 대한 BMS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이제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건데요.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성숙해왔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의 열매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임직원을 끌어가는 힘. 그게 굉장히 소문이 났던데요. 아, 그런가요? 스스로 말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는 그래도 시청자분을 위해서 또 벤처 캡사리든가 이런 쪽에서 자금을 지어내주는 입장에서는 하나만 좀. 첫 번째는 이제 임직원 개개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저의 기본 생각은 임직원 개개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기업의 출입문을 들어서는 모든 임직원들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나도 성장할 수 있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고 조직도 성장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에 대한 기업 부분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지역사회에 자기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부분의 문제들을 제가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중간에 이제 투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는 제품은 지금 현재는 BMS하고 PCS라는 제품입니다. PCS라는 것은 전력 변환 시스템인데요. PCS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력 변환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되고 직류를 교류로 바꿔야 되고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에 기본적으로 그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제라는 배터리 셀이 있고요. 거기에 BMS가 붙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완성된 물건에 들어가서 사용되려면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는 것이 옆에 붙어야만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BMS와 PCS를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시장의 어떤 그 과정상 발전하는 성숙한 과도상으로 봤을 때 BMS와 PCS 단독 제품만으로는 아주 큰 부가가치를 내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에 있습니다. BMS와 PCS 단독으로는 큰 부가가치를 아직은 만들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희한테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략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면 서플라이 체인상에 있는 기업들과의 연합인데요. 즉 저희의 기술은 BMS라는 것은 2차 전제가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제품이 있어야 된다면 바로 PCS라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두 요소를 필요로 하는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를 저희는 희망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린포즐에 기획하고 있는 배터리 시스템 분야의 영역 앞으로 갈 길 이런 로드맵 같은 거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MS와 PCS 기술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저희가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이 배터리 팩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 전자, 전력 전자뿐만 아니라 기구 설계 등의 어떤 많은 영향들이 총집결돼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R&D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팩이라는 사업 영향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 로봇에 사용되고 있는 일부 배터리 팩을 저희가 설계해서 실제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배터리 팩을 원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배터리 세일이라는 자제부터 손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엔드 유저가 퍼지면 퍼질수록 거기에 대한 AS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많은 그 인력과 또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전략상 배터리 팩 시스템을 진행하는데 단지 일반적인 배터리 팩이 아닌 좀 특화된 시장에 대한 영역으로 한정되어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사업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차 전집 뿐만 아니라 응용 시스템 분야에 그린 퍼즐들 좀 상장을 해서.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으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이제 그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이 이제 언제쯤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BMS든 PCS든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분해해 보면 전자회로 기판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BMS도 결국 나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은 바로 그런 기판입니다. PCS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폼웨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판에는 무수히 많은 반도체 IC 칩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수한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더 좋은 IC 칩들을 개발하고 지금 유통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기획하고 있냐면 BMS나 PCS에 어떠한 IC 칩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가 또는 그 IC 칩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그런 디자인까지 하는 영역까지 저희가 진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영역까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BMS나 PCS 등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엔드 투 엔드 서비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산업진흥원, 여기서 이제 추천받는 기업들을 지금 이렇게 두 지연석하고 있는데요. 안양산업진흥원은 좀 간단한 말씀이시죠? 안양산업진흥원은 안양의 소재에 있고요.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것도 안양산업진흥원의 어떤 지원하에 나오게 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좋은 기업이 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스에서 나오게 된 셈인데요. 네 네.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주어지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항들 이런 거 좀 시청자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지난 5월 6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임직원들과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 결국은 제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더 멀리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며 더 성숙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주식주자 중심에서 2차 전지가 워낙 올해 한국 증시를 버텼다. 한국 경제를 버텼다 할 만큼 파악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원고를 받기 전서부터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30분 인터뷰한 결과를 본다면 그 기대 이상이다 하는 것을 그린 퍼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좋은 기업을 추천해 주신 데서 한국경제TV의 진행자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